안녕하세요. GB 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임재현입니다. 일단 복소수 알파 베타가 주어졌고 그리고 알파의 M승 곱하기 베타의 N승이 I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하의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M 더하기 2N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2등급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알파와 베타 형태가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거듭제곱 형태를 이용해서 주기성을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체크포인트를 I의 주기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시호 선생님, I의 주기가 어떻게 되죠? 4. 네. I의 주기는 4고 그럼 I의 제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I의 3승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I가 맞습니다. 네. 마이너스 I이고 그리고 I의 4승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I의 주기가 이런 식으로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체크포인트는 I의 주기를 잡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알파의 주기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파의 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알파의 제곱은 2분의 루트 3 더하기 I의 제곱이고 계산을 해보면 4분의 2 더하기 2 루트 3 I가 나옵니다. 약분을 해주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I가 나오고 지금 이 형태가 보시면 베타하고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 알파의 M승 곱하기 베타의 N승이 I라고 나와 있는데 베타가 지금 알파 제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베타 자리에 알파 제곱을 넣어주면 알파의 M승 곱하기 알파 제곱 제곱의 N승이 돼서 알파의 M승 곱하기 알파의 N승이 되고 그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알파의 M 더하기 2N 형태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M 더하기 2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M 더하기 2N 형태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의 거듭 제곱을 좀 더 해보면 알파의 3승은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고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곱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I므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4분의 4I가 돼서 I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의 3승이 I가 나왔기 때문에 주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알파의 6승은 김수희 선생님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알파의 9승은 마이너스 I 그리고 알파의 12승이 이제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의 주기가 12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파의 M 더하기 2N승이 I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M 더하기 2N승이 I가 나오려면 알파의 3승 다음에 그 주기가 12임으로 3 다음에 주기가 12니까 다음에 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기가 12니까 그 다음에 27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M과 N이 30 이하의 자연수니까 M 더하기 2N은 이제 최대가 90이 됩니다. 90 그리고 이제 주기가 현재 12고 그 첫째 항이 3이므로 12K 더하기 3 K가 0부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 더하기 2N의 최대값이 90이므로 K가 7일 때 최대값인 87이 나오게 됩니다.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주기를 발견하는 문제가 사실 많이 출제가 되니까 3.5점 정도를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알파제곱이 베타인 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계 변형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 계산이 좀 복잡해서 이 실수를 하기 쉬워서 난이도는 4점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간편이신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셨고 그 다음에 저기 알파 지금 제곱이 베타라고 하는 걸 밝혀줌으로써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잡으셨는데 처음에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조심스럽다? 설명하실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오셨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강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판서도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판서도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잘한 것 같은데 뭐 잘한 선생님들 보시면 이렇게 색분필을 이용해가지고 좀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연습하시면 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